사실 여러분, 지난 1년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냈잖아요. 살아낸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되게 악조건이었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시죠? 원래 인간의 육체는 변화를 엄청 싫어합니다. 원래가. 변화가 오면 그게 다 뭘로 다가올까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사실 알게 모르게 작년 2월 달부터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이니까 1년 반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였을까요? 금방 끝날 거야. 이러다가 작년 여름 되면 우리 왜 날씨 따뜻해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백신 금방 나오는지 알았더니 금방도 안 나와. 봄이면 백신 다 맞는지 알았더니 여름 되고 올해 말까지도 계속 갈 것 같아. 결국 우리는 뭐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거치는 5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엄청난 거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이 다음에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캐내는 불행으로부터 희망까지를 쭉 거쳐가는 모든 단계를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큰 일을 맞이하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외면하고 그걸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쓱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인생의 큰 불행 이런 것들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완전히 수용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아니죠. 싸울 때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이게 같이 수용되어져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저도 리부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리부트라는 제 책, 김비경의 리부트라는 책은 제가 강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르고 3개월 동안 강의를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인 게 뭐냐 하면 그때 내 생각이 적중한 거예요. 사실 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1년 7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카메라 앞에서 하는 중강의 이외에 청중이 100명, 500명 되는 강의를 해봤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2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마 곧 강의 시작할 거야. 강의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제가 김미경의 커리어와 30년 커리어와 김미경의 생계와 우리 직원의 생계를 설마라는 이 아무 힘도 없는 설마라는 두 단어에 혹시 설마 그럴 리가 이 단어에 만약에 내 생명과 내 커리어와 우리 직원들의 미래를 맡겼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회사는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마 직원은 두 명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제 모든 콘텐츠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모든 콘텐츠는 다 온라인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거나 혹은 어디에 있습니까? MKYU라는 온라인 대학에 제 콘텐츠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게 되니까 외국과 접촉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외국 교수들과도 이해할 수 있고 외국 교수들과 함께 강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6만 명의 학생들이 그 중에서도 한 5%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해외 학생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날로그 세상에만 머물러 계셨던 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온라인 건물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건물주, 온라인 돈, 디지털 머니 벌어보라고 그랬어요. 온라인 머니 뭐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공구 같은 것이라도 해서 한번 팔아보고 블로그 마켓도 한번 시작해보고 라이브 커머스도 시작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품이건 나건 물건이건 혹은 뭐예요? 컨텐츠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해보는 걸 만들어라. 그래서 디지털 바로 온라인 건물주 되기 한번 해보셔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 내거리 한복판에 딱 건물 입고 어떤 분은 블로그 한복판에 딱 건물 입고 네 지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해 말이면 아마 백신들을 거의 다 전세계적으로 맞을 것 같죠. 물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약간은 불안한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디지털 세상 우리가 만들어놓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은요. 기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온라인 쇼핑하고 우리가 알아서 온라인 클래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여기에 살 겁니다. 여기에 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왜 들어올까 말까 했어요. 고객이 없으니까 고객들이 너무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가면 돈만 버리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했던 기업들이 돈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2019년 아날로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돈이 다 이동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쪽 세상에서 우리는 메인이 되고 아날로그 세상을 더 크게 만들죠. 근데 이쪽 세상과 아날로그 세상만으로도 어때요? 우리는 더 확장되어지고 싶었습니다.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다 합친 게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누군가 문을 이렇게 열고 한 발을 들였네요. 그죠? 한 발을 들인과 동시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엄청 뜨죠. 모든 디지털 세상은 메타버스로 갑니다. 자, 세상은 세 가지예요. 1. 오프라인 아날로그 세상 2. 디지털 세상 3. 메타버스 세상 이 세상이 관통합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아날로그에도 존재하고 디지털에도 존재하고 메타버스에도 존재해요. 말하자면 NKYU 대학은 앞으로 메타버스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천명의 학생 혹은 만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할 수 있습니다. 아, 하버드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할 수도 있겠네요. 참 세상 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 2년을 거치고 큰일 해내셨습니다. 살아냈어요, 우리. 그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디지털 공부 이만큼이지만 조금이라도 했어요.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6개월에서 1년 다음 세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넥스트 에라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왜냐? 사람들이 생존에 썼던 에너지 있죠. 마스크 쓰고 야,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야, 조심해야 돼. 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되게 조심하면서 사는데 에너지 엄청 썼거든요. 우리 얼마나 손 씻고 마스크 쓰는데 에너지 썼어요.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 이제 미래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봤던 모든 일들은 이제 펼쳐지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세상 뭐냐면 다음 세상에 우리 일상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돈벌이와 우리의 직업을 훅 바꿔놓을 세븐테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철학적 개념인 ES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알아야 될 게 아니고 개인이 알아야 돼요. 기초 공부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공부입니다. 일반인이 그런 것까지? 일반인이니까 배우죠 그럼. 누가 배워요 이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음 세상 직업 중에서 제가 가장 최고로 치는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NKY 대학에서 제가 만드는 직업이 있죠. 하나가 디지털 튜터고요. 하나가 그린 인플루언서입니다. 디지털 튜터?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요. 솔직히 솔직히 은행 업무조차도 하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메타버스로 간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게 될까요? 뒤처지는 사람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회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누군가가 나서야 됩니다. NKY 대학에서 제가 무려 1만 6천명을 양성 중입니다. 지금 NKY 대학에 디지털 튜터로 1만 6천명이 등록해서 공부를 하시고 계세요. 수강료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약 30만원 정도 되는 수강료를 그냥 디지털 튜터 과정은 무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열정 대학생이 되시면 누구나 다 NKY 학생이 되시면 이 과정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벌써 1만 6천명이 들었고 저는 아마 내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한 10만 명까지 우리가 양성되어지고 디지털 튜터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는 이런 식으로 열어갑니다. 새 시대에는 새 직업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저는 디지털 튜터라고 생각했거든요. 땅마저 떨어지네요. 이걸 양성하자마자 와, 기업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도 우리 디지털 튜터 자격증까지 따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시니어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세요? 강사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디지털 튜터라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강사로도 뛸 수 있고 코치로도 뛸 수 있고 또 더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어서 그린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SG, Environment는 그린 인플루언서 S, Social 문제는 디지털 튜터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오히려 젊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똑같으면 이렇게 흘러가요. 세상이 똑같으면 30대는 30대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대는 50대에 맞는 일을 하게 돼요. 20대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판이 바뀌니까 어때요? 전 연령대가 다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재밌죠? 재밌어야 되는데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튜터, 그린 인플루언서, 새로운 직업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멋지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내년 1년 동안, 올해, 올해 말부터 준비해서 내년까지 약한 12개월 동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 주죠. 6월 25일 금요일 밤 9시에 라이브로 제가 강의하게 됩니다. 유튜브, MKTV, 그리고 MKY 두 군데서 동시에 라이브로 송출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할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들 필기 준비 꼭 하시고, 문 걸어 잠그시고, 방 안에서 딱 노트북 앞에, PC 앞에, 휴대폰 앞에 앉으셔서 필기 준비 딱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답을 쓸 준비도 하시면서 딱 1시간 반에 내년 1년, 올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년까지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새로운 공부로 뒤처지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저와 함께 구축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고, 6월 25일 밤 9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